북한의 이런 움직임, 어떻게 봐야 할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 기자, 이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 북한이 비밀병기라고 했던 거잖아요. 시험을 좀 상당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4월 전에서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북한이 역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. 핵 무인 공격정 시험, 북한이 공개하기에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. 날짜들을 보면 지금 제 옆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매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합참에서는 무기 성능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.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로 쓰는 무기의 위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.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는 해도 사실 실전 배치하는 건 좀 또 다른 문제일 텐데요. 이게 단시간에 좀 가능한 일일까요? 사실 우리가 이게 북한의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일단 북한 주장을 간추려 보면 11년 전인 2012년부터 이 무기를 개발해 왔고 지난 2년 동안 50여 차례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무기를 공개하고 나서는 매주 시험을 하고 있죠. 물론 북한 주장하는 걸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한이 최근 이 무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게를 두는 걸 보면 조만간 실전 배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. 북한이 지금 이렇게 무력은 과시하면서 이틀째 우리 전화는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. 일부러 좀 안 받는다고 봐야겠죠? 네, 오늘까지 안 받는 거 보면 기술적인 문제 즉 날씨가 안 좋아서 통신 선로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. 뭐 남한에 대한 불만으로도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통신선 완전한 차단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. 하지만 북한이 모레, 즉 다음 주 월요일에도 북한이 연락사무소나 군통신선 전화를 계속 안 받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통신선 차단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틀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군요.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. 이틀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